안녕하세요 사운더입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보셨다면 알 수 있는 사실 저는 프리소너스라는 제조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프리소너스의 스튜디오 1도 사용하고 있고요 프리소너스의 마이크 프리앰프도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프리소너스 퀀텀이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프리소너스 퀀텀이라는 제품은 프리소너스 오디오 인터페이스 라인업 중에서 과거의 플래그십 라인이죠 이번에 프리소너스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라인이 완전하게 새롭게 리뉴얼되어서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프리소너스 퀀텀 설명해 빠밤 네 사실 별다를 건 없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주 안에 국내에도 퀀텀이 출시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업체 관계자이기 때문에 프리소너스 퀀텀을 조금 먼저 사용해 볼 기회가 있었고 한두 달 정도 꾸준히 다양한 비교를 해가면서 사용을 해봤어요 굉장히 많은 제품과 비교해서 사용을 해봤고 타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 전혀 꿀릴 게 없는 아주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이리사욕을 위해서 제 채널에서 먼저 공개를 좀 해보고자 이렇게 발빠르게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 리뷰가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현재 모든 레코딩은 퀀텀 ES4의 빌트인 마이크 프리 앰프와 SM7B 마이크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레츠고 프리소너스의 기존 오디오 인터페이스 라인업은 프리소너스의 오디오 박스 라인업 그리고 그 위에 스튜디오 라인업 그리고 그 위에 퀀텀 라인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프리소너스의 오디오 박스 라인업은 살아남았고요 스튜디오 라인업은 퀀텀 ES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또 그 상위 퀀텀 라인업도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서 퀀텀 HD라는 라인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4개의 제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퀀텀 ES2, 퀀텀 ES4, 퀀텀 HD2, 퀀텀 HD8 이렇게 총 4개의 제품이 나왔는데요 자 정확한 가격은 아직 공개되었지 않지만 제가 담당자한테 문의한 결과 퀀텀 ES2는 30만원대 중반, 퀀텀 ES4는 50만원대 초반, 퀀텀 HD2는 70만원대 후반, 퀀텀 HD8은 150만원대 중반이라는 가격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퀀텀 ES 라인업은 24비트 192 레코딩까지 지원이 되고요 퀀텀 HD 라인업은 32비트 192까지 레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퀀텀 ES2는 2인 2아웃, 퀀텀 ES4는 4인 4아웃, 퀀텀 HD2는 20인 20아웃 물론 디지털 아이오 포함이겠죠 퀀텀 HD8은 26인 32아웃, 인아웃 아이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26, 30 이런 것들은 디지털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스펙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딥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퀀텀 ES2는 맥스 HD 마이크 프리앰프를 탑재를 했습니다 두 개의 맥스 HD 마이크 프리앰프를 탑재했고요 퀀텀 ES4는 4개, 퀀텀 HD2는 다시 두 개의 퀀텀 HD8이라고 할게요 퀀텀 HD8은 8개를 탑재하고 있어요 이 맥스 HD라는 마이크 프리앰프를 조금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 프리소너스가 일단 여기에 프리앰프도 있고요 프리앰프 잘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였죠 그래서 프리앰프에 자신이 있었던 프리소너스는 자신들의 오디오 엔터페이스에 XMAX라는 프리앰프를 탑재하게 됩니다 XMAX는 굉장히 프리앰프가 죽은 걸로 기존 사용자들에게도 호평을 받았던 프리앰프인데요 XMAX도 좀 하이라인에는 XMAX AD라는 조금 마이너한 버전의 프리앰프가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퀀텀 라인은 전 라인이 그 XMAX보다 더 발전된 맥스 HD라는 프리앰프를 새로 발매된 퀀텀 전 라인에 동일하게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75dB의 개인 증폭량을 제공을 합니다 75dB라면 빌테인 프리앰프들 중에서 굉장히 상급의 프리앰프입니다 물론 이 75dB라는 수치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는 맞지만 그 내부의 디테일한 스펙을 보더라도 노이즈 블러워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고품질의 프리앰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프리앰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증폭이 필요한 SM7B를 무리 없이 증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겠죠 조금 더 자세한 스펙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는 헤드폰 아웃이 ES에는 1개, ES4에는 2개, HD2에는 1개, 퀀텀 HD8에는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 입력은 ES2에만 1개가 있고 나머지 모두 2개의 악기 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유심하게 봐야 될 건데 여기 깨알같이 코어 디벨롭트 바이 펜더 엔지니얼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기타 하면 뭡니까? 펜더죠? 기타 하면 펜더입니다 펜더와 깁슨 기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프리소너스가 얼마 전에 펜더와 한솥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얼마 전이라고 하기도 좀 오래되긴 했네요 그래서 펜더의 엔지니어들이 프리소너스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악기 인풋에 공동 참여를 해서 개발을 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요? 기타리스트 분들이나 베이스를 치시는 분들 펜더에서 참여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리고 펜더에서 참여한 악기 입력단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헤리티지나 이런 것들을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기타랑 베이스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어요 큰일 났네요 DAC 아웃풋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퀀텀 ES 시리즈의 아웃풋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117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죠 엔트리급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요 그 다음에 맥시멈 아웃풋 레벨은 플러스 15dB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퀀텀 HD2는 여기서 더 높아졌어요 123dB의 아웃풋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여지죠 맥시멈 아웃풋 레벨은 플러스 18dB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퀀텀 시리즈와 동일한 맥시멈 아웃풋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아웃풋 굴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플러스 22나 플러스 24 정도가 되어 있었다면 조금 더 만족스러웠겠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 스펙이 나오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ADC 쪽 말씀을 드릴게요 ADC 쪽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퀀텀 ES는 114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고요 퀀텀 HD 쪽은 118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시멈 레벨은 ES는 플러스 15dB, 퀀텀 HD는 플러스 18dB로 구형 퀀텀과 동일한 맥시멈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아웃보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크게 불편함은 없이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컬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맥시멈 인아웃 레벨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플러스 24dB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물론 표준을 지키면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웃보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화된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일단 오토게인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오토게인은 녹음 시에 게인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기에 오토게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원 플러스라는 구독이 있어요 스튜디오원과 함께 다양한 제공되는 컨텍셀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독제, 요금제인데요 6개월짜리 구독이 ES 시리즈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HD 시리즈에는 12개월 구독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을 구독하게 되면 구독이 끝나는 시점에 프리소너스 스튜디오원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끝나는 당시에 있던 스튜디오원 프로페셔널의 라이센스를 갖기 때문에 스튜디오원 프로페셔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메리트예요 프로페셔널 DAW 최고 등급의 DAW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독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컨텍 ES 시리즈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럴 경우에 6개월을 추가로 구독을 하게 되면 총 12개월의 구독 기간이 채워지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 관해서 추가로 6개월 구독을 한다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스튜디오원 프로페셔널의 라이센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요즘에 또 방송하시는 분들 루프백이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네 제품 모두 루프백이 지원이 됩니다 루프백도 2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2개의 루프백을 각각 별도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루프백 2개가 있으면 여러모로 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2개의 루프백이 지원이 되고요 컨텍 ES 라인은 USB-C 버스파워가 고동이 됩니다 버스파워로 고동이 가능한데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USB-C 버스파워라고 되어 있죠 C to C로 C에서 C로 연결한 경우에만 버스파워로 고동이 됩니다 C to A, C to B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면 고동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USB가 1.0, 2.0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USB 버전이 올라가고 규격이 올라갈수록 USB로 전성할 수 있는 전력의 양이 달라져요 현재까지는 USB-C 타입이 가장 전력을 많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단에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프리소노스의 맥스 HD 프리앰프는 75dB나 되는 굉장한 증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폭이 많이 하려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게 되고 그 전기를 충분히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USB-C 타입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이게 작동이 된다는 뜻이에요 프리앰프가 워낙 고품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전력으로는 구동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근데 집에 USB-C가 없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옆에 따로 이렇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핸드폰용 충전기라든지 이런 것들 물려주시면 충분히 구동을 할 수 있는 전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D 라인은 USB-C 커넥트로 돼 있죠 USB-C로 연결이 되고요 별도의 외부 아답터가 필요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퀀텀 ES2는 아웃풋이 적기 때문에 스피커를 여러 개로 스위칭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퀀텀 ES4부터는 여러 개의 스피커를 물려서 두 조의 스피커를 물리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스피커 모니터 컨트롤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퀀텀 HD2와 HD8은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의 리앰프 아웃풋이 있습니다 퀀텀 HD 시리즈는 풀컬러의 고해상도 스크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ES 시리즈는 이렇게 레벨 미터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컨트롤이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가면서 컨트롤 조작을 바꿀 수 있게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때 매뉴얼 보지도 않고서 그냥 바로바로 작동을 할 수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I.O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I.O는 16채널 ADAT I.O가 퀀텀 HD2에는 있고요 HD8에는 16채널 ADAT I.O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SPDIF도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홀론 모드는 퀀텀 HD8에서만 구동이 되는 모드입니다 다른 퀀텀 HD 하단에다가 뭐 이 제품을 물려서 추가로 확장을 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프리소노스의 신형 오디오 인터페이스 퀀텀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상당히 출시 전부터 기대를 많이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상당히 만족스러운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200만원, 300만원대의 전용 컨버터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기능이 있는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통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타 제품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설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목적에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가격 대비 전혀 실망이 없을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리소노스는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사심이 그득그득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